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생물 제거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유해생물 제거 물질이나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사전 승인제가 도입되며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유해생물 제거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내려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